자 어제가 정말 괴로운 날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자회견 보지 마시라고 제가 다 오늘 해설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윤석열의 블랙 떠버리 쇼였습니다 말로만 끝장회견 한다고 해놓고서 MBC와 JTBC 기자들은 질문도 못하게 하고요 한 두 시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반말조로 목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만하자 그러면서 회견을 중단시켰습니다 끝까지 하겠다 기자들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물어보는 기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검법이 특검법이 선권불립에 위반된다고 한참 떠버려 됐는데 한겨레신문 기자가 질문했었죠 그런데 참 한겨레신문 기자도 바로 외치고 들어가지 못했네요 당신이 전에 박근혜 이명박 특검했던 사람 아니냐고 특검수사팀장 반장인가 아니었냐고 그 질문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했어? 그때 그러면 당신은 헌법 위반하는 검찰 아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의 기자가 되면 순치되는 것 같아요 그 헛된 권위로 완전히 가스라이팅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물어볼 건 좀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완전히 처음에는 무슨 사과한다고 그러다가 사과는 커녕 그냥 자기 자랑만 자기 자랑이 아니죠 자기 부인 김건희 자랑만 늘어놓은 블랙 더블 이슈였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또다시 스트레스를 주고요 저를 탄핵해 주세요 제발 좀 저를 탄핵해 주세요 김건희한테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한 쇼가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또 아주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위협했다는 행위도 자인했죠 공천 육성 부분에 대해서 뭘 잘 기억이 안 난다 비서실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 뭐 그러다가 공천주라고 의견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공천 개입이옵니까? 공천 개입 자기가 수사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박근혜 공천 개입했다고 해서 공섭장에 써서 유죄 떨어뜨린 거 유죄 만들어낸 거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기억력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놓고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10년 전에 김문기라는 사람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소해서 말이죠 다음 주에 선거 공판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저의 지배자는 김건입니다 이게 확인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가스라이트는 고백쇼가 됐던 거죠 역시 대통령은 김건이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심리 분석이라든가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김건이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어제 스스로 실토한 가스라이팅 고백쇼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을 김건이가 밤새 새벽 5시, 6시까지 문자가 온 부분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걸 보고서 미쳤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잠을 안 자냐 그러면서 자신은 명태균과 김건이하고 통화했던 문자내역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실상에 대통령은 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부인이 대통령을 대통령의 문자를 온 문자를 자기가 일일이 답변합니까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유가 뭐 프로토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고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아 참 이걸 보면서 동서 동문서다 환장하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러한 김건이 비 건드리면 안 된다 김건이 방어쇼를 해야 된다 김건이 대변쇼를 해야 된다 왜 그거 안 하면 또 집에 들어와서 난리나니까 또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확인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김건이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심각하다 국민을 대피하고 국가를 대피하고 국가 수반 행정 수반이 부당한 권력을 악용하고 이권을 탐하는 자신의 부인 김건이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빨리 내려와서 정신감정 받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명태균 녹취록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오빠 바보 오빠 명수 선생님이 처리 안 했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자신이 대통령인데요 폭가 수반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인데 공천 문제 제대로 처리 안 했다고 처리 안 했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항의도 못합니다 김건이에게 상시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고 혼나고 야단 맞고 공기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김건이에만 눈치 본다 그래서 어제는 김건이가 얼마 전에 KTV에서 황제 공연을 했잖아요 관람했죠 김건이만 데려다 놓고 KTV가 충성하기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어제 기자회견은 김건이 여사님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이렇게 시킨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제의 뉴스 모더라든가 기자회견을 지켜보신 분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하는 것 그게 의원 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김태영 심리학자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심리 이것을 갖고 김건이가 악용하면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을 창실한 자기 머리로는 천지를 분간 못하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다 피학대자 심리라는 거죠 어제도 기자회견 처음 말미에 무슨 배짱인지 무슨 생각인지 김건이가 지시했겠죠 2017년 인기 때까지 버티라고 2017년 인기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지율은 막 내려가는데요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다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도 상당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19% 나왔습니다 전연령 전세대 전지역 이념성향 따라서 모두가 부정평가가 높아졌고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욕합니다 NBS 19% 갤럽 19% 문화일보 17% 여론조사 곳은 18.2%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 마저 20%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윤석열로 통한다 자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민생경제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볼 능력도 없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 우리 국민들의 얘기 한숨만 푹푹 쉬는 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저 사람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말이에요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정말 나라라도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처음으로 허리 굽혀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중앙동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선일보는 윤석열 비호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12차례 사과했다 불찰 부덕에 소취를 했다 국민이란 이름을 25번 했다 처음으로 사과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도 알겠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 대상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김건희가 나가서 허리 굽혀서 사과하라 그랬겠죠 그거 하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사과할 내용이 없어요 다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없는 기회사과쇼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여권의 핵심들은 아직도 윤석열 칭송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나중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눈 뜨고 못 봅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국민이라고 하면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서 진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우리 국민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한동호는 침문만 지켰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눈치 봐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홍준표, 나경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솔한 기자회견이었다 축경호 원내대표 사과했다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써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바보 취급받았습니다 허를 찔렸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트럼프는 김정은은 잘 알지만 윤석열은 모른다 얼굴이 시뻘이 적겠죠 바이든과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다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이 나와 트럼프는 검사를 싫어하고 동맹에도 회의적이다 우정 다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랑 좀 케미가 맞을 것 같아 하여튼 영어는 어디서 갖다 쓰는지 전에 공화당 의원 만나봤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연결도 갖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삶을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 국제정세와 동부아시아 정세 이런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케미이를 잘 말하는 전에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 부부를 만났었다 일본은 말이죠 이미 발빠르게 9월 달부터 움직였다 트럼프하고 일본의 고의 인사 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직 해리스가 될 줄 알고 바이든 뒷공무원이만 쫓아다니다 아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국가 수반, 행정 수반 전 행정부처를 관리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트럼프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케미 언제 한번 맞춰봤어? 과연 그래서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걱정이 또 듭니다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전쟁 노름은 못할 것이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더 처참한 국면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방위비 주둔 문제, 관세 문제, 대중관계 문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트럼프는 자신이 없는 사람 가스라이팅 당했다 김건희가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정보 각종 내용들 다 주한미 대사관이라든가 CI를 통해서 트럼프가 다 정보 보고 받았을 겁니다 상세하게 보고 받았을 거예요 왜? 갖고 놀아야 되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트럼프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아주 권위적이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해결해 왔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윤석열 조물락 조물락 갖고 놀아서 희생양 삼아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자 방위비 주둔금도 올리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겁먹어서 바로 올려줄 것이다 하여튼간에 그러나 하여튼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친러관계,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트럼프가 덕분에 하여튼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남북 대리전의 위험성은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질문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제공하겠다는 건 그 얘기를 쏙 들어갔더라고요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올라갔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구한말 때도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얼마나 지원하고 응원했습니까 그 전통적 우호관계 브로바추프 시대라든가 이때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고 육자 회담이 열릴 때도 UN 안보리에서도 러시아는 북한 편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윤석열 정권과 대립관계에 들면서 북한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왔고 러시아의 기술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여튼 종식될 때 북한은 연합군으로서 층전부를 올리는 그러한 국제적 위상까지 올릴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2의 닉슨 쇼크를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1년도에 닉슨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목택돈가 마오쩌또가 회담하면서 이 소비에트 소련 국가를 고립시켰습니다 중소 분쟁의 틈을 파고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여러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고립당하면서 무너지는 데 하는 주요 요인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를 회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국제정치적으로도 고립시키겠다 경제적으로도 관세 60에서 100% 매겨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바이든이 했던 중국과 러시아 바이든 시대에는 제대로 한 게 없죠 바이든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푸틴이 그걸 트럼프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과 재협상을 해서 군축협상을 벌이고 그리고 북한의 제재를 해제해주면서 동북아시아의 핵의 문의를 잡고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그런 외계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은 뭘 할 것이냐 눈뜬 장인처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과거 문재인 시대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습니까 다이렉트로 만나요 그냥 윤석열한테 통보도 안 할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통미, 복남 가운데 갇힌 섬이 돼버립니다 섬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장림호위무사가 될 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미국만을 미국 우리가 대미 통상이라든가 국제 무역 이런 거 필요 없이 미국에서만 잘하면 미국 경제 부응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괜히 중국과 대른나라하고 무역해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 없다 우리가 국내 경제에서 잘하겠다 우리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아주 쉬운 풀입니다 관세 매기겠다 중국은 60에서 100% 매기겠다 다른 나라도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죠 이들에게도 보조금 혜택 같은 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특히 한국 수출에도 전선에도 비상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FTA 국가니까 기존의 혜택이 있겠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벌써 원달러 한율 1,400원이 넘어갔습니다 원달러 한율이 1,400원이 넘어가게 된 수입 물가가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이 올라갑니다 무역 수지의 흑자가 감소하고 대미 무역 수지는 상당히 여태까지 흑자 폭이었는데 감소하고 경상 수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비상이 이것은 바로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IMF에서 2.2%로 잡았는데 더 떨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1%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가장 사세 최대 크죠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이걸 압니까 도대체 무당한테 물어보면 안 와요 네? KF 대외경책정책연구원에서도 한국의 총 수출액이 448억 달러 줄 수도 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수출도 그렇고 미국 수출도 그렇고 대중국은 이제 덤픽으로 국내에 우리 한국의 물가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말해보십시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전쟁은 좀 어떻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촛불입니다 촛불 전쟁의 운명으로 전쟁과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